룬은 대강 이런식으로 들어볼게요 레츠! 어? 조졌다 탑베인이다 이거 레벨릇만 일단 해보도록 하겠.. 이거 하나만 먹을게? 오케이 먹었어 먹었어 이거 버티면 되거든요 버티면 되긴 돼요 언젠가는 저 친구가 다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때가 킬각이에요 어 언젠간 나한테 죽을 줄 알았어요 이거 하나만 먹고 바로 틀게요 판대, 펑켄, 로망 세기의 권까지 나왔어요 칼랩이 좋다 아 첫포 나왔다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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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장난하냐? 아 진짜 장난해? 아 진짜 장난해? 아 장난 아 진짜 장난해? 으아이씨 어 있었네? 우와 모임? 아 맵 아 죄송합니다 맵팩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해명방송은 나중에 자 다시 미드를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칼랭 한 대 콕 콕 콕 어허 약속에 삼코 하다 쓰고 코고모 나한테 한 대 맞아 봐야겠네 붕이 28초 거든요 이거 만약에 그게 AP가 쓰면은 코고모 한 방에 녹일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AP 불츠 이거 조금 많이 널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템을 가보는데 AP 불츠가 좋은 것 같아요 어? What are you doing? What, what are you doing, sir? 빵 어 끌었어? 나 살려주실 분 구합니다 음 뇌절 이게 뇌절하는 방법에는 정말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아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아냐 어 이거 CS 먹으려고 한거에요 CS 자 이제 저 생각하면서 할게요 게임 한 번 끌었다 자 첫킬은요 첫킬은 첫킬은 아 너무 잘했다 어떡하지 데프 먹어야지 어 뭐야 니가 끌리면 어떡해 나 데프 먹을 생각이었는데 아 뭐야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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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틱스 타고 가시라고 허셈아 너무 성급했어 일단 미니언 먹고 아까 템트리를 가서 한 번 모데카이지를 때려보자 홧 아 잠시만 아이고 네 케이틀린은 제가 죽였습니다 룰루루루루 룰루루루 이거 생각을 못했는데요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다이브인데 빼박 다이브인데 어 수고리 어떠냐 어떠냐 우리의 팀플레이가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거 다 드세요 다 드세요 맞아요 이거 쉔캐리에요 이거 진탑불피아 라인입니다 이거 갬치 이거 탈 날빈블리치에요 어라 모데타이조 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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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라 고레아 monopol 매ible 아직 게임은 길어요 우리의 여정처럼 dad 불 바비 국 안쓰니 도품 안쓰니? 후! 후! 아 이게 안중다니 내 계산 내 계산 실패 빠라밤 빠라밤 어 화이팅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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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빙 방금 뭐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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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쭈 어쭈 나 블리츠야 3초 2초 1초 음 음 데스그래프 진짜 졸라 멋있다 진짜 제가 데스그랩이라고 이렇게 안 말해서 그래요 약간 나루토도 기술했을 때 막 그림자 푸신술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데스그랩이라고 외쳐야 해요 데스그랩 빵 빵 빵 빵 하하하하 칼라비 칼라비 좋은데 좋은데요 오케이 데스그랩 또 준비됐어요 데스그랩 공기 데스그랩 흐이 아하하하하하하하 이걸 죽여야지 죽여야지 아이 야마라뇨 말이지 말이지니다 게스그랩 빵 빵 빵 빵 빵 뚱 뚱 뚱 뚱 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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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x2 데스그랩에 한번 뽕해 맞아봐 데스그랩 간다x4 데스그랩x2 붕! 빵빵! 핳핳핳핳핳핳 자 일단은 스태틱 단검 붕붕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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